결국은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의 힘에 굴복하고 또 청나라의 힘에 굴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토를 축소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위화도를 가짜 위화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일본이 반도사관이라는 어떤 식민사관의 틀에 딱 완벽하게 걸려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나와 있는 지도들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볼 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반도사관을 구축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처럼 좋은 증거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 봐라. 조선은 너희들이 다 이렇게 너희 영토라고 그려놨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사 있지 않습니까? 조선사가 반도사관의 어떤 전범인데 조선사를 편찬하기 전에 이러한 한국의 역사지리를 조선의 역사지리, 고려의 역사지리를 전부 한반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데 그 준비작업한 결과물이 조선역사지리입니다. 아, 1913년에 나온 거죠? 네, 1913년에 만든 조선역사지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쓰다소기지가 그걸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서 전부 위치 비정을 하고 위치 비정을 하고 그거를 브록에다가 또 지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지도까지 만들어놓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시대 때 북경, 북방경계를 그린 지도입니다. 아, 여기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저 위에 상단에 보시죠. 의조를 그러니까 위화도를 그려놨습니다. 압록강 입구의 부근이라는 곳에서 확대도를 그리고 거기다가 위화도를 그려놨는데 이 지도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지도네요. 네, 교과서에서 보는 지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곤했다는 화살표, 유턴 화살표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3년에 일제가 반도사관 구축하기 위해서 위화도를 비정해서 그린 저 지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교과서에, 교양서에,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자료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13년에 쓰다 속기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조선 역사지리라는 책이 결국은 고려의 국경, 그다음에 조선의 국경을 저런 식으로 비정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광복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식민사관 철폐, 사파, 사학계, 역사학계 최고의 화도였죠. 화도였고 눈이 얘기를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동기가 별것이 없고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수용발전 계승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국경사연구라는 우리 학계가 낸 책입니다. 제목이 한국국경사연구입니다. 그런데 국경사연구에 고려시대에 국경선을 나와 있는 지도를 지금 부록에 실어놨는데 보십시오. 바로 전에 본 지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이 지도하고 이 지도를 그대로 본인의 한국국경사연구에다가 고려시대 국경이다 하고 위화도까지 했는데 축적 부분만 저렇게 하얗게 지워놨습니다. 축적 부분만 지워놓고서 그대로 했는데 그런데 저 당시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발표된 쓰다소기지가 그린 지도를 접할 수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러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만 갖고 정보만 갖고 노력하면 볼 수 있는 시대였고 저 시대는 70, 80년대 시대에는 그런 자료를 몇몇 소수 인원만 가지고 볼 수 있었던 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한국국경사연구의 이 고려 국경선을 그린 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는 일반인들이 소위 말해서 앞에서 봤던 1913년의 조선 역사지리에 도록을 볼 수 없던 시대 그렇죠. 그런데 일부만 볼 수 있던 시대에 나온 연구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똑같다.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저기다가 저렇게 하얗게 칠을 했을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전부 한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저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3년에 일제가 반도사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지도가 그대로 우리 학계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경사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그냥 베낀 거네요. 그럼요. 일제 반도사관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사관 타파하고 식민사관 철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도 보십시오. 지금 교과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위화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그 위화도 지도도 쓰다소기지가 그린 지도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 지도만 지금 안 써놨을 뿐이지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위화도 회군했다는 저런 교과서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교양서쪽에 있는 위화도 회군 과정을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는 지금 위화도 지도를 일제가 그린 지도를 약간 변형해서 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죠. 똑같네요. 똑같은 지도를 다르게 편집하고 조금씩 여기 색깔을 바꿔서 그렸을 뿐이지 1913년에 확정된 일제의 반도사관이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정말로 전문가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을 텐데 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뭐냐 어떤 생각이냐면 국경사, 강역사, 우리 역사 5000년에 있어서의 국경사와 강역사 연구는 이미 끝났다. 다 끝나고 그것이 다 연구되고 지도도 나오고 책도 다 나왔는데 무슨 이제 와서 다시 또 국경을 논하고 강역을 논하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른 연구를 하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서 불멸의 진리로 딱 세팅이 돼 있는 것은 다시 해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하면 곧바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